치유적 거짓말 제가 발견한 치유법인데 학부모님들 민원을 내는데 치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 좀 이럴 때 이걸 회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. 치유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침해 어머니를 강변하면서 침해와 관련된 외국 사이트를 훑은 거야 디멘시아 침해 그래서 쭉 봤더니 이 침해 환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부러 그런다는 우리의 착각을 해가지고 침해 환자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계신 분이 그 분이 치유적 거짓말을 소개를 해줬어요 즉 위험하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여기는 심지어 영상까지 네 편의 영상을 올려놔 줬어요 여기가 가치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치유적 거짓말 상왕의 문자 떼를 쓰는 상태로 공을 제외하는 방법 우스오 되시오 심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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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카고 경기 행고 이 시각의 우스, 전 essas 침해 네, 엄마가 심지어 이 어머니는 자기 집인데 언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냐고 일어나셨어요. 아, 네네. 또 그래. 남편. 남편이랑 남편이. 아들. 아들. 손주. 여기 계세요. 기억나요? 아들. 생각합니다. 너의 뒷부분이 보자. 네. 잘 안 돼. 좀 더 기다려. 이제 빨리 나선 지우가 왔다. 제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. 응. 이제 너무 늦게 갈 것 같아. 우리 모두 다 가야 할 것 같아. 우리 모두 다 가야 할 것 같아. 저기 cosmic 네, 저는lezana 정상시간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geleば 네, 감사합니다 Enjoy 네, 어서 오는 거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ело 베이징 무슨 일이지 뭐요? 너의 데니엘 너는 나의 데니엘 너한테 것나냐 오, 죄송합니다 sorry I don't have a luxury automobil Jeffrey Bezos 어디에 갔을까요? 다시 장면으로 갔습니다. 그냥 계속 학부모님의 미련에 휘둘리지 말고 적절한 거짓말 리스트를 갖고 계십니다. 없는 학원 수강도 좀 하시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잘 쓰는 치료 거짓말 회식에서 적어도 정치 얘기, 종교 얘기, 상업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푼숫대기들이 꼭 그런 말 해. 그러면 붕취하면서 얼굴이 붉으락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지. 그럴 때 저는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척을 하는 거예요. 어? 잠깐만요. 들고 나가. 좀 바깥에 나와서 붕 담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다불면 좀 조용해졌다. 지금 제가 착하게 살지만 아니다. 애들이 싸우면 꼭 엄마 앞에 와서 싸워. 두 아이가 있으면. 그렇죠? 왜? 관심받고 싶으니까. 그럴 때 또 어떻게 해? 어? 잠깐만. 엄마 전화 좀 받고 올게. 나가. 베란다에 나가는 거야. 식을 때까지. 이게 바로 뭐다? 20분정. 감사합니다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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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